노래를 잘하는 친구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실 생각지 못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견져볼 만하다, 같이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도 했고 일단 이게 1대1이니까 이겨야 되긴 하잖아요 이수 어머님께는 풍부한 성량이 있다면 저는 감정으로서 이렇게 한 방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1라운드 때도 팔클어면 팔클어면 보다는 빙박빙 빙박빙 대결상대 오시면서 알게 됐잖아요 예예 철옥의 동생 노래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알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죠 하지만 저도 지금 행복한 이 무대에서 조금 더 올해 더 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올해 더 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너무 긴장됐고요 엘사 언니거든요 오늘 엘사 언니거든요 엘사 언니의 엘사 엄마입니다 엘사 언니의 모든 공격을 제가 다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니 대단한 두 분의 대결 이제 두 분 다 구애 없는 무대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엘사 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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